이번 뉴스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? 인생에서 제일 신나고 빛나는 하루하루였어. 하고 싶은 대로 뉴스 마음껏 취재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너와 함께여서 그랬던 것 같아. 너 언제 미국 간댔지? 다음 달 첫째 주. 같이 갈까? 괜찮겠어. 공부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. 그리고 어디든 같이 가고 같이 돌아오고 싶어. 와... 이런 기분으로 날마다 살면 좋겠다. 이 말이 계속 생각났어.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. 나도 그런 것 같아. 너 혹시 떨려. 내가? 나랑 있으면 심박수도 느려지고 뇌에서 알파파 흐른다고 하지 않았어? 어, 그렇기는 한데. 너도 떨렸으면 좋겠어. 그런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제가 너무 좋아할 수 있을까? 우리 그녀들아가 아직도 안 돼? 나는 그냥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까? 네이... 내가?